이재명 구속 촉구 및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대국민 성명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둘러싼 재판이 하나 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을 하게 되고 검사 구형이 곧 내려질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선거 소송은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피고는 국회 방탄복을 착용하는 지연술책으로 무려 2년씩이나 재판을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허위 사실을 덮기 위한 온갖 거짓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신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덮기 위한 온갖 거짓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객관적 사실들로 인해 1심 선고는 유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봅니다. 위정교사범으로서 이재명 피고는 이미 국회의 구속결의안 통과 이후 영장실실심사에서 재판부가 유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위정교사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재명 피고는 더 이상 재판 지연도 회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피고는 유죄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정당과 입법부를 이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까지 이런 온갖 탄핵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며 날만 새면 대통령까지 탄핵한다는 등 헌정 중단을 선동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면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든지 함부로 판결하는 경우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한 급박길 뿐만 아니라 이재명 피고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삼권분립에 따라 운영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처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 앞에는 사법부도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입니다. 지금도 거리와 광장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들의 공공연한 언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피고에 대한 결심 공판 이후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피고에 대한 결심 공판과 선고를 앞두고 우리 앞에는 중대한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협박은 물론이고 헌정 중단 사태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겁박과 난동을 합법적인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위기 앞에서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굳건히 시켜왔고 발전시켜온 국민의힘 열성 당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위기 앞에 분연히 일어서서 다음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허위사실공표 위중교사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결연히 행동한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모든 헌정 중단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운다. 하나, 우리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결과를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킨 국민의힘 열성 당원으로서 모든 민주공화국 파괴책동에 끝까지 맞서 싸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함은경 위원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풀 당협위원장 함은경입니다. 저희는 9월 30일이 위중교사 결심 재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1차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1차 캠페인은 이재명 피고 구속을 촉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각종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책동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거리 시위들을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조직하겠습니다. 우리는 1차 캠페인 이후에 다시 10월부터는 전열을 정비해서 헌정 중단 시도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각종 선동과 민주공화국 파괴책동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온갖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국민의힘 열성당원 1동, 그래서 참가 의사를 표시한 당협위원장들 이름을 변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